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한 중학생이 맨발로 도망을 치다가 잡혀서 수십 분간이나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때렸느냐? 이 여학생의 가족들이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나와서 때리고 잠시 뒤에 오빠가 때리더니 이번에는 엄마까지 합세를 했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보다 못해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를 했대요. 일단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난 15일 새벽 0시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근 CCTV에는 한 여중생이 집단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한 중학생이 보시는 것처럼 맨발로 다급하게 길을 뛰어가고 그 뒤로 성인 남성이 뒤쫓아가서 학생을 붙잡고 때립니다. 그리고 학생이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때리고 곧 이어서 또 다른 남성이 나타나서 폭행을 행사하고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여성도 또다시 와서 마찬가지로 폭행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학생이 무릎을 꿇고 길에서 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를 목격한 행인이 신고를 해서 다행히 경찰이 가해자들을 잡았는데 가해자들은 인근 아파트에서 모두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들은 바로 피해자 학생의 가족들이었고요. 40대 부모와 그리고 이 학생의 고등학생 오빠였다고 합니다. 아니 애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엄마, 오빠, 아빠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까지 때려요? 아니 왜 그런 겁니까? 애가 잘못했다고 그분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체벌을 했다라는 거고요. 뭘 잘못했냐 그러니까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위해서 사전 설문지를 작성을 하도록 했는데 그걸 거부해서 벌을 줬고 벌을 받고 있다가 맨발로 뛰쳐나가서 붙잡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저렇게 때릴 일이에요? 하나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사람들 지나가는 길에서 20분을 폭행을 한 거고 경찰에서는 이거 아무래도 아동학대 내지는 이 뭐 좀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아니 저게 폭행의 정도가 워낙 심해서요.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할 정도였대요. 아니 뭐 20분 넘게 막 저렇게 아이를 와 근데 체벌이었다. 근데 이 아이의 폭 저게 그러면 저렇게 바깥에서 사람 보는 앞에서도 저렇게 때리는데 집 안에서는 오죽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폭행당한 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그래요? 네 일단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경찰에게 피해 학생은 가족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분리조치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국민일보가 보도한 것인데요. 사건 직후 출동했을 때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였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외상이 없었다. 그리고 학생이 어떤 피해 진술 중에는 이 오빠가 때렸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경찰 판단에 분리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청 관계자도 신체 학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는 했지만 이 분리조치는 가정 내에서 떨어뜨려 놓는 조치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후에 일단 이 피해 학생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상담 조치 그리고 분리조치가 내려졌고요. 오빠는 분리조치를 각각 받았는데 이 경찰이 피해 학생에게는 보호로 학생 피해 아동심터로 장소, 거주지를 옮긴 상태입니다. 임시적으로 처분을 한 건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피해 학생 본인이 나는 집으로 가겠다라고 주장하고 집으로 가게 되면 또 딱히 막을 방법이 없는 현실입니다. 아니 그래도 저게 아이가 엄마, 아빠 무서워서 오빠 무서워서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런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폭행이 이번 한 번이 아닐 수 있다.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아이가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상태가 심리적으로 무기력과 우울이 오랫동안 그런 학습된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렇게 신고를 한다든지 처벌 의사를 표명한다든지 이거 지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좀 억압된 상태가 아니었을까 지금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CCTV로 폭행 장면이 잡힌 이상 경찰의 사건이 입건이 된 이상은 경찰에서는 당연히 분리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폭행에 가장 크게 가담한 것으로 CCTV상에 나타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좀 바꿨다고 해요. 부금 조치가 내렸습니다. 임시 조치로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습니다. 최장 2개월 동안 가해자를 구금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지금 취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